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항상 많아요. 레어 학생을 위한 계획들은 많은데 참 여러 가지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 시점에 학습결손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쁜 얘기 아닙니다. 너무 아는 게 많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걸 모를까? 라는 생각에 좀 시켜보면 이걸 왜 모르지 싶은 것들도 있고 이것까지 한다고? 싶은 것들도 있고 되게 그런 게 중구난방까지는 아닌데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잘하는 거예요. 솔직히 되게 잘해요. 그 중에서도 뭐가 있을까를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계획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Importance of having a positive self-image as a leader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수업에서 시켜봐도 이거를 문장으로 계속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리더로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Importance가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성. 무엇의 중요성? 리더로서 셀프 이미지.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갖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다 못하냐? 그럼 그게 아니에요. 또 A cup on the desk 라고 하면 A cup on the table 라고 하면 Table really cup 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만 길어지면 갑작스럽게 그걸 문장으로 분석을 해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두 개 사이의 간극을 계속 좁혀주는 역할을 좀 해서 문장들을 편성을 했는데 이틀이면 익숙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틀도 아니고 뭐 그냥 수업 내에서 벌써 익숙해지고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달음의 영역이라서 그냥 가르쳐서 지식이 아니라 몰라서 이걸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배치해서 얼마나 보여줄지 같은 거를 제가 결정할 건 아닌데 얼마나 보여줄지는 제가 결정할 수 없는 건데 프로그램한테 그걸 맡기는 거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숙제로 보면은 이런 걸 자기가 못했다는 것조차 기억을 곧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뭔가 빈 공간 이걸 왜 모르지 싶은 그런 거를 찾아내는데 힘을 굉장히 주는 편이고 그리고 나서 그걸 해소시키는 것은 본인이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녹음하는 거 자신이 어떠한 과정을 겪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공부를 했는데도 알지 못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편성도 하지 않았으며 소리 녹음도 안 했으니까 뇌는 당연히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이름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기억 오래 못합니다. 실제로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말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문제들 이렇게 좀 추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거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모든 것들을 배울 때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키워드가 뭔지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감각동사나 오감동사 이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 키워드는. 4 골랐던 이거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건 좀 봐야 돼요. 왜 저렇게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키워드가 그냥 느낌상으로 뭐라고 해야 돼? 그래 지금 레오는 느낌상으로 이거 아닌가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낌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준사역동사라는 키워드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거를 설명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이건지 이건지 본인이 맞추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맞추죠.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못 맞추는지를 우연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키워드가 중요한 건데 수거라는 키워드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골랐을 때 1번이나 3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1번을 고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가르쳐야 될 거는 대과거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이제 과거 완료를 사용할 때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 과거 완료에서 분리해내기 위해서 맥락을 더 많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재 완료인데 대과거까지 같이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표시를 일단 해놨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시켜보고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설명까지 해보고 왜 그래야 하는지까지 다 맥락까지 짚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 또 갈무리 해놓은 것들 나중에 또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 제가 볼 때 조만간 대과거를 수업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숙제로 편성을 하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지문 해석 위주의 숙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수업에서도 그걸 다뤘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딱딱딱딱 문제만 딱 보고 풀어낼 수 있냐 없냐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볼 시험에 지금 이제 차월 7일 날 본다고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응되는 것들을 하나씩 봐주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